자 여기는 식당과 먹었습니다 나뉘가 이것저것 많아요 떡만두국도 5천원 밖에 안하고 가격이 정말 좋습니다 우와 매장이 재밌네 대한민국의 옛날 느낌을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게 어디입니까 우와 요런 잡동사니들도 있고 실업도 있고 정육점도 있고 정육점도 있고 손님이 많은데서도 밥을 함께 먹어보려고 합니다 김밥이 3천원 잔치국수 4천원 남편이 우와 액슬루티 보디카도 있고 양주도 있고 아버지 식당 잔치국수 5천원 그리고 구속 조종 액슬루틴 11 액슬루틴 솜 pppppp amiento 우와 Ostk Ageng 와 못 찾았어! 못 찾았어! 피한나 여기 피아노 매장 하시는 건가요 사장님? 피아노 매장 하시는 건가요? 혹시 이거 U3인가요? 야마하? 그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직사하러 가셔야 되는데